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지구촌의 대부분이 내년에 심각한 불경기를 겪게 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G7 정상들이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가 생화학, 핵무기를 사용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저소득 가정과 시니어들에게 무료로 노트북을 제공하고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를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지금부터 6개월 내지 9개월 후인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 제이스를 이끌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 CEO는 연준의 금리 이상을 통한 물가 잡기가 효과를 거두지 못해 고물가, 고금리에 장기간 시달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더욱 격화돼 심각한 불경기에 빠지게 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끝내 내년 중반에는 불경기에 빠질 것이라는 적색 경고가 또다시 발령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6개월 내지 9개월 후인 내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미국 경제가 불경기로 추락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 제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11일 MBC, CNBC 등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금부터 6개월 내지 9개월 후에는 불경기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미국 불경기가 얼마나 가혹할지 또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미국인 상당수는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제이미 다이먼 CEO는 경고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제이스 CEO는 지난 6월에는 미국 경제 허리케인이 몰아닥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그 후 상황이 더욱 악화돼 지금부터 6개월 내지 9개월 후인 내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불경기로 추락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이먼 CEO는 미국이 내년에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분석한 근거에 대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잡기에 나섰지만 너무 적게 또 너무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고물가와 고금리 고통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들었습니다. 연준은 올 들어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3%나 기준금리를 올렸고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도 1.25포인트 더 인상해 올 연말에는 4.25 내지 4.5%, 평균으로 4.4%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로도 현재 6.3%에서 올 연말 5.4%로 1포인트도 못 낮추게 될 것으로 시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어 에너지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고 중국의 팬데믹 봉쇄 조치로 경제 활력이 약해진 데다 유럽연합은 이미 불경기에 빠졌기 때문에 미국 경제도 부정적인 여파를 피하지 못할 거라 지적됐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CEO는 에너지 위기의 악화로 국제유가는 현재 배럴당 90 내지 95달러에서 앞으로 150달러 내지 175달러까지 폭등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불경기 공포는 증시와 채권 시장 등 금융 시장도 요동치게 만들어 미국의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를 폭락시킬 위험도 있는 것으로 제이미 다이먼 CEO는 경고했습니다.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등 대형 기업들이 포함된 S&P 500 지수의 경우 올 들어 현재까지 25%나 급락해 있는데 앞으로도 20%는 더 떨어질 것으로 제이미 다이먼 CEO는 우려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에 앞서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표적인 금융기관의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내년에 최악의 불경기 상황을 겪게 될 것으로 잇따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인들은 1년 후에도 물가가 5%대 중반에 머무는 고물가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의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인 듯 미국인들은 내년에 가계 지출을 6% 늘리는 데 그칠 것으로 대답해 9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미국의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선 미국인들이 물가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는 심리도 중요한데 연방당국의 예상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매달 조사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1년 후 물가 예상치에 따르면 앞으로 1년 후인 내년 9월 미국 물가가 5.4%가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에는 5.75%가 될 것으로 내다본 것에 위해 더 진정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지만 공격적인 금리 인상만큼 물가 잡기에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마저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나 올렸음에도 선호하는 pc 개인소비 지출 물가 지수로 현재 6.3%를 올 연말 5.4%로 1포인트도 못 낮출 것으로 시인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다수는 연준의 예측보다도 물가 잡기가 더 저조해 올 연말이 아닌 내년 9월에도 5.4%로 낮추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미국인들은 나아가 미국 물가가 3년 후에도 2.9%에 그치고 5년 후에나 2.2%에 도달해 연준의 목표치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고물가 시대가 수년 동안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pc 물가로 2% 상승으로 통제한다는 물가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있으며 2%대 물가를 달성할 때까지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고금리의 장기화 정책을 펼 것임을 공표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한 듯 미국인들의 가계 지출에서 다소 신중한 행보를 취할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 설문조사에서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은 가구당 지출을 2023년에는 올해보다 6% 늘릴 것으로 답했습니다. 이는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또한 8월 조사에서는 7.8%나 늘릴 것으로 밝혔는데 한 달 만에 1.8포인트나 급락한 겁니다. 1.8포인트 급락한 건 2013년 6월 이래 9년 만에 가장 많이 급속 냉각된 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구당 지출을 늘리는 이유는 소득이 늘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사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물가급 등에 따른 추가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인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늘리지 않으면 소비 지출이 급감하고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 성장을 후퇴시켜 불경기로 악순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지구촌의 대부분이 내년에 심각한 불경기를 겪게 될 것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IMF는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내년에 더욱 심각한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국제금융기관의 양대축인 세계은행에 이어 IMF, 국제통화기금도 지구촌의 내년 불경기를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현재 워싱턴에서 연례 총회를 갖고 있는데 이에 맞춰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IMF는 이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는 현재 폭풍우치는 바다로 향하고 있다며 가혹한 불경기에 휩싸이는 위험이 몰아닥치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IMF는 특히 세계경제에서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그러나 2023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경기를 느끼게 될 것이라며 최악의 불경기에 추락하는 시기는 2023년 내년이 될 것으로 꼽았습니다. IMF 보고서는 공급망 대혼란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지구촌의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물가 잡기를 위한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이상이 겹치는 바람에 내년에는 가혹한 불경기에 빠지게 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IMF는 지구촌의 3분의 1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기술적 불경기로 추락하게 되고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도 가혹한 침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F는 새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와 각국의 내년과 후년의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에 제시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세계 전체는 지난해 6% 성장에서 올해는 3.2%로 반토막 나고 내년에는 2.7%로 더 냉각될 것으로 IMF는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5.7%에서 올해는 1.6%로 급속 냉각되고 내년에는 1%에 그칠 것으로 IMF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8.1%에서 올해는 3.2%로 급속히 얼어붙고 내년에는 4.4%가 될 것으로 IMF는 예상했습니다. 유로지역 성장률은 지난해 5.2%에서 올해는 3.1%로 하락하고 내년에는 0.5%에 그칠 것으로 IMF는 경고했습니다. 경제전망에서는 아직도 모두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으로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연속 단행하고 있으나 세계 전체의 소비자 물가는 올해 8.8%까지 치솟아 정점에 도달한 후에 내년에는 6.5%로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가 장기화될 것으로 IMF는 내다봤습니다. 지구촌에서 가난한 빈국들의 60%는 국가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자금을 용자받거나 빚을 갚기 위해 재용자받기도 어려워지는 부채 스트레스를 겪게 될 것으로 IMF는 예상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차별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핵사용까지 위협하자 G7 정상들이 긴급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푸틴이 생화학, 핵무기를 사용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불법 병합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군의 철수와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한명태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격화되고 핵사용 위협까지 다시 불거지자 서방선진 7개국 G7 정상들이 긴급 화상 회담을 갖고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며 우크라이나 전폭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G7 정상들은 볼로드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대한 긴급 화상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생화학,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핵위협이 지구촌의 평화완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우리는 러시아에 의한 어떠한 생화학, 핵무기 사용에 대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가 주장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 평합선언은 불법이고 주민투표는 사기이므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란 말했습니다. 소방선진 7개국 정상들은 러시아군 병력과 무기가 철수하고 평화협정이 이뤄질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 군사적 동시지원은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에게 철군과 평화협정을 촉구해 퇴러를 열어주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게는 자기 방어와 안보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재다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소방선진 7개국과 우방국들은 우크라이나에게 각종 무기들에 이어 러시아 미세일 세례에 맞대항할 수 있는 고성능 방공체계 등 첨단 무기체제 제공으로 확대해 나갈지 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가 2014년 침공에 합병한 바 있는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크림대교에서 폭파사건이 발생해 상징적인 푸틴 다리가 손상되고 러시아군 병참 공급로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자 우크라이나 수도 키유 등의 80여 발의 무차별 미사일 공격으로 보복에 나선 바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정권은 나아가 전황이 불리해지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술 핵무기를 쓰는 핵사형 우역까지 불사해 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잦은 핵사형 위협에 대해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아마겟돈이 올 수도 있다고 언급해 대내외 논란을 빚었습니다. 8개월째 근접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격화 확전되고 장기화돼 지구촌 안보와 경제를 수렁에 몰아넣지는 않을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메릴랜드에서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이색적인 조치를 취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저소득층 가정과 시니어들에게 무료로 노트북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치고 있고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청소년 야간 통행 금지를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 카운티 당국들은 각가지 묘안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릴랜드에서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는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과 시니어들에게 무상으로 랩탑, 노트북 컴퓨터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저소득층 가정에 5만 대의 랩탑 컴퓨터, 즉 노트북을 제공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의 가정이면 무상 노트북 컴퓨터를 신청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거주민들 가운데 저소득 가정이나 시니어들은 정부 웹사이트인 몽고메리 카운티 md.gov slash 컴퓨터를 통해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해 자격을 확인받은 사람들은 지역별로 정해진 배포장소에 가서 무상으로 노트북 컴퓨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35개 기관의 협력으로 80회 이상 배포해온 이 랩타 컴퓨터 제공 이벤트를 12월까지 계속기로 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무상 컴퓨터 제공 이외에도 무료 인터넷 서비스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9월 노동절부터 한 달간 실시했던 청소년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17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통행을 금지하게 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노동절부터 한 달간 청소년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결과 위반자는 단 4건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어린이 보호와 범죄 감소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한 달간 시행해서 올 연말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араб